울산의 도심을 누비는 수소차가 1,500대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울드럽 판매량은 주춤했습니다만, 보급 대수는 여전히 서울보다 500대나 많은 전국 1위입니다. 수소 충전소도 연말까지 버스 전용을 포함해 10개로 늘어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차량 내부 플러그에 이동식 콘센트를 연결해 텐트를 밝힙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시동을 꺼도 한 번 충전해 닷새간 전기가 공급됩니다. 방전 걱정도 돈 내고 오토 캠핑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이동용 발전소입니다. 자동차에서 전기를 끌고 와서 전등, 선풍기 등 외부에서 하는 전기를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동차에서 공급해서... 현재 울산의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7대, 국내에 보급된 수소차 5대 가운데 한 대꼴로 예비 구매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반차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저 같은 경우엔 주차가 좀 어려웠는데 주차를 원격으로 자동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단지 단점이라면 저희가 장거리 가는데 특정 지역, 강원도나 이런 쪽 갈 때는 사실적으로 충전소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것 이외에는 따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선 통하지 않은 걱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10개로 늘어납니다. 다음 달 완공되는 이 수소 충전소는 버스 전용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6대에 불과한 수소 시내 버스를 오는 2030년까지 400대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선 하루 평균 1.7대꼴로 수소차가 팔렸지만 코로나가 몰아친 올해는 1.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 누적 3천 대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ill